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3일에서 7월 19일까지 별자리별 타로운세 주간운세 타로뉴스가 드리는 별자리별 타로운세 여러분들께 뽑고 여러분들 운세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성의 역행이 12.1부로 멈췄어요 이제 수성이 순행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정보적인 진전이나 고류가 있어서 빨리 뭔가 잡히지 않던 것들이 아마 해결되면서 조금 명확하고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정말로 좀 특징적인 건데 화성이 양자리에서 앞으로 6개월간이나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양자리의 화성은 굉장히 자기 집이고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양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점성도에 영향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6개월이냐면 원래 화성은 한 궁 안에 두 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게 순행하고 역행하고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별자리마다 거기에 이슈가 아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쌍둥이 자리에다가 다시 상승궁도 저는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궁 그러니까 공적 하우스에 머물게 됨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득도 있을 수 있고 공인들의 평가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우선 추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양자리에 특히 있음으로 해서 양자리들은 특히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겠죠 원래 우리 양자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저돌적이신데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자리 여러분들은 조금 릴렉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상승궁이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12궁 안에 양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상승궁이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예상치 못하는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사고 그리고 내가 숨겨 놓았던 것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여기다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성도가 정확한 세대들 그러니까 병원 세대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별들의 어떤 위치를 살펴보므로 해서 삶을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세대들은 자신의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삶의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앞서서 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7월 7월 13일에서 7월 19일까지 별자리별서 양자리부터 먼저 뽑아 볼게요 먼저 양자리 1.3 1.3 1.3 1.3 1.5 1.3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 거 해석 들어갈게요.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 초운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돈 7개를 들고 뭔가 나무에 돈 7개가 걸려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내가 해야 할 일 처리해야 될 금전적인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카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루어 놓았던 어떤 것들이 있게 되면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 미루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한 주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여성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여자나 이런 분들이 뭔가 금전에 대해서 지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성과 관련되면서 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인 것은 뭔가를 이루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직업운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직업운이다. 그리고 확장운이다. 그래서 직업운은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이 카드로 봤을 때 연애는 약간 멈추었어요. 말이 멈추어서 이게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연애는 마음이 같은데 아마 오는 것은 안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 있다. 그리고 만남보다는 아마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크다.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건강적이면 크게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였다. 건강해졌다. 이러면 거의 건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이번 주에 고민하고 금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조금 빈곤하다는 생각들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론이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아끼고 약간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양자리 분들에게 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내 것을 너무 아끼고 쓰지 않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긍정이 이렇게 내가 털어버리고 내가 조금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는 건데 그래서 내 것을 너무 지키는 것은 이번 주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금전의 멸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이나 염려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요. 직업적인 면은 뭔가 확장을 기다리며 확장해놓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연애는 이번에는 소식이 안 온다. 더디 온다.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카드고요.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이번 주에 느끼는 금전적인 부담감은 긍정이고 너무나 내 것만 주장하는 그것은 부정이다. 양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됩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초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여성이 그릉그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 임하는 모습으로 새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임하실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과 호기심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기획과 그렇게 관련되면서 약간 새로운과 관련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 초운세의 카드가 보인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전문가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전문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금전은 팀워크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금전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것만큼 어떤 금전의 수익을 올리고 금전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금전이 좋은 환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소녀가 컵하고 문어를 바라보고 있죠.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뭔가 호기심을 가지면서 저거에 대한 생각, 막연하게 드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하는 그런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은 풀카드죠. 그럼 여행을 가거나 같이 뭔가 좋은 장소를 가거나 우리 연인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아니면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세계로 약간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장소나 그런 데서 만나지는 약간의 썸 이런 것도 이 카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여행을 하거나 좋은 장소로 가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고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약간의 이끌림이 있는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이 카드는 술잔이 많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요.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음주, 과물을 주의하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나무를 잡고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한 주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남자입니다. 굉장히 과격하다기보다는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떤 남자가 이번 주에는 좋은 측면은 아니에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나 나를 압력해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새로 뭔가 기획하는 새로 공부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금전운은 팀워크로 올림을 해서 긍정적인 금전운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운은 약간 이끌림이 있는 직업운이 된다. 그 다음에 연애운은 좋은 곳 그리고 새로운 썸싱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남자의 권위와 남자가 가진 어떤 딱딱함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썩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황소자 1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여기나 저기나 떠오르는 건 똑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일, 기존 것과 세 것에 대한 비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선택해서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라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나에게 어쩌면 압력적인 뭔가 문서와 관계된 거, 압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전과 관련되면서 아마 대출이라든지 나라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 말고 나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쌍둥이 자리 분들. 그래서 문서에서 조금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그런 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대기 여섯 개를 놓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승리한다라는 카드입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훌륭한 좋은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카드로 봐서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좋은 성과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의상둥이 자리 분들은. 그 다음에 연애우는 데빌 카드입니다. 데빌 카드는. 그래서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서로 계속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데빌 카드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타워 카드네. 데빌 카드가 아니고. 타워 카드. 6번이죠. 16번. 이게 타워 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우지 않도록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상 외에 어떤 변동이 있는 어떤 카드다. 그래서 예상 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우리 들키게 되는 어떤 들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번 주에 우리 상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측면은 이게 스트레스의 끝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안 좋았던 것들이 거의 완쾌되거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로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위에 칼이 위에 10개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스트레스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좋은 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러면 이런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 이건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되게 되면 이번 주에는 마음의 상처가 안 좋은 거라 해요. 자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은 마음의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아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크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춤이야 흥 있죠? 이렇게 그런 것 춤이야 흥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선택을 위해서 고민한다라는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은 문서운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약간 압력적인 조금 부담감이 가는 그런 문서운이 얻으면 될 수도 있죠. 좀 무섭죠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공한다. 자 연애는 다투지 말자.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자. 그 다음에 건강우는 잠을 잘 자자. 이번 주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자.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가슴에 철갑을 누르자. 아시겠죠? 우리 쌍둥이 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문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자 개자리 분들 제가 또 은색 뽑아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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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자리 분들은 우선 희석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의 초운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 상둥이 자리와 똑같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는 문서운이에요 새로운 문서와 관련된 제안 아니면 실제로 문서를 잡는 것 새로 직장에 가게 되는 것 그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와 관련된 금전운이 있고요 자 직업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직업적으로 이게 컵을 들고 누군가 제안하러 오죠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제안을 하러 와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업적인 면에서는 한번 받아 봐도 돼요 이 부서 갈래? 여기 지직 한번 해볼래? 여기를 일하러 한번 가볼래?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제안을 받아 봐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 연애운이 이게 좀 별로예요 이번에 개자리 분들 연애운은 할머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 가리고 칼 사이로 걸어가고 있죠 자 이러면 여자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 연애운은 우리 여성들에게 주도권이 안 보인다 어쩌면 모른 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애운은 여성들에게 주는 답답함이 있는 그런 한 주로 보입니다 자 건강운은 크게 염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개자리 분들에 매달린 듯한 그 느낌은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도권이 없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열심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건 뭐냐면 내 고집이에요 너무나 내가 가진 고집애고 고집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을 수 있대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진 내가 맞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의 총언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리고 문서는 새로 들어오는 그 뭔가가 있다 그리고 직업운에서는 제한이 있다 연애는 여성에게 주도권이 없다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뭔가 매달린 듯이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답답함을 주지만 그래도 그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나의 고집이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businesses 주의자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짠!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어요. 뭔가 나에게 중요한 계기점이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노력하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을 이 빨간 곳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란 곳에 하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은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우는 끝난다. 자 나시죠. 그다란 나시죠. 그래서 금전우는 이번 주에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이 된다. 받는다. 직장에 간다. 이런 식으로 금전과 관련된 곳에서 확실한 매듭이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한 주다. 그래서 저쪽으로 갈까? 이직할까? 이거 한번 배워볼까? 거기에 입사원서 한번 넣어볼까? 등등 약간 새로운과 관련되면서 시도나 생각이 있는 한 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거는 메이저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또렷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한 주의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요. 사랑은 더할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러버입니다. 러버. 그래서 소개팅, 미팅, 사람들을 누군가 나에게 좋은 사람 소개한다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 빨리 가야 합니다. 사자자리 분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좋은 한 주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좋고 연인끼리도 좋고 어쨌든 아주 긍정적인 한 주입니다.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생각이 많아요. 공상, 망상, 막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거 많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조금 너무 많으면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주무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 칼 맞는 것이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픈만큼 성숙해진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입에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만큼 성숙해진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부정적인 것은 타워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결심을 해서 끝장내리라. 라는 마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끝나거나 밝히거나 파괴하겠다라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니니까 복수하리라. 이 마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는 자세로 사자자리 분들이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하고 다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것은 초운으로 든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것은 운명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반복된 인연 속에서 일들 속에서 있을 수 있다. 사자리 분들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금전운은 끝나는 거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고 연인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자리 운세. 이번 주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여자리입니다. 이제 또 아 섞었는데 똑같은 거 보겠네 제가 이게 4자리를 하고 섞었는데도 비슷하게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게 비슷한가 봐요 전여자리들의 초운으로 보게 되면 풀카드가 떴어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 볼까 아니면은 이곳을 한번 해 볼까 여행지로 한번 가볼까 어디로 떠나 볼까라는 어떤 마음이 동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마음이 가는 한주다 그래서 호기심이 뭔가 생기는 한주다 새로움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는 한주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한주다 그래서 떠나보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난다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해결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끝남의 의미로 이번 주에 금전운이 그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는 운명의 수리박기가 떴어요 그럼 이거는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승진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최고의 운을 이번 주에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너무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굉장히 다하게 되면 아주 좋은 직업적인 운이 될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애운은 러버예요 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분위기 좋고 그래서 소개팅 미팅 사람을 소개한다면 가시고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모든 사람들의 연애운이 다 좋은 거다 어쨌든 긍정적인 연애운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너무 생각이 많다 그래서 생각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 좋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이 승리한대요 승리한다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하니까 완벽하고 좋은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 와중에 이거는 남자가 이렇게 뭐라 하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보이는 것 남자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천여자리 분들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감정 새로운 어떤 여행 호기심이 생기는 어떤 한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난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운명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너버카드 그리고 건강은 생각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승리할 것이다 좋은 점 부정적이면은 남자가 억박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천여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 분들 천OK 천구 천구 천칭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초원으로 보게 되면 먼저 7번입니다 바빠요 이번 주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생각도 많고 행동도 바쁘고 여러가지 할 일도 많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쩌면 남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쁘다가 되고 그 다음에 어쩌면 남의 일을 대신해줘도 나중에 빛나니까 이번 주에는 남의 일, 내의 일 가리지 말고 어쨌든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이면 배를 타고 떠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다 그러면 또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결론이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나온다 하거나 해결된다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뭔가 분명히 결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여자분이 돈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짜증내는 모습의 카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조금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비교하면서 그거 한다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연애운은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칼 7개거든요 이거는 내 것을 누가 훔쳐본다 이런 뜻이 되고요 나도 남의 것을 훔쳐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연인 단속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내 사랑하는 그녀를 이번 주 연애운에서는 단속을 잘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건강운은 염려는 없어요 근데 불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혹시 더운데 사시는 분들은 더위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이 행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골똘히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새 겁니다 새 거 마지막까지 새선을 다해야지 새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도 새 게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 뭔가는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총운으로 보게 되면은 일곱 개의 막대기에 맞서는 일이 많고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은 한 주다 그리고 금전운은 마감이 있다 직업운은 적은 돈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연애운은 내 것을 지키자 건강운은 열 나는 것을 좀 주의하자 조금 차가운 바람을 많이 세우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매달림은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번에 부정적인 것은 새로운 것이 부정적인 결과다 아시겠죠? 천층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됩니다 아, 정갈자리입니다 자, 사수자리는 다음번이고요 자, 정갈자리 자,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면 자, 말과 사람이 자, 이거는 눈 오는 길을 말과 사람이 돈을 들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소식이 더디 온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온다, 더디 온다, 빨리 못 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는 소식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안 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카드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이거는 완즈3거든요 완즈3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어떤 금전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두 개 세 개 다 확장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로 아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는 이거 말고 저거 한번 해볼까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자신이 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지치게 되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곳에 약간 마음이 가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완전히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자, 문 카드가 떴어요 여기는 이쁜 여자인데 여기는 할머니를 상징하는 여자가 떴어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랑은 불안하고 뭔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타워가 떠서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은 운전 조심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막 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길 가다가 다리 닫힘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요새 요사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실내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또 밖으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등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닐 때 다리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가족을 믿어야 되고 나의 안내자를 믿어야 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측면은 제외예요 제외나 옛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제외에 관한 소식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옛것, 옛것과 관계된 소식 어쩌면 그것들은 안 오는 것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총우는 드디어 온다 천천히 온다 어쩌면 나를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것은 확장해 놓고 기다린다 직업적인 것은 두 가지를 본다 그 다음에 연애는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기고 앞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건강은 운전을 좀 조심하자 다리 다침을 조심하자 매사에 천천히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게 좀 조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안내자,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을 믿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제외, 소식이 온다는 것 그리고 안 오는 것도 나에게 안 좋은 측면이 이번 주에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주에 대한 양성은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놓겠습니다 오늘 러버카드를 제가 많이 뽑네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이게 소드 아이가 칼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초를 켜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무르익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갈 길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한주로 보인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갈 길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한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은 이번 주에 운명적인 어떤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한다 돈을 가진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문서라든지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중요한 어떤 투자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잘 올라타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하는 긍정적인 어떤 직업운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러버카드가 뜨면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그리고 관계성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모임이 있는 자리에도 가고 영업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한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연애는 여기 돈을 생각하면서 이걸 돋보기로 쳐다보고 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연애적인 측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애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감정에서 조금 진화해서 생활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걸 사고 이건 안 사고 집을 사고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애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다 그래서 연애가 감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 카드는 임신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 또 가임 여성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어떤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임신 가능한 그런 카드로 보인다 그것을 제외하면 크게 다른 데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감정의 나눔 내 감정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늦추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수자리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분명히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은으로 보게 되면 내가 미숙하지만 뭔가 사인하고 시작하게 되는 그 뭔가가 있는 한 주일 것이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중요한 계기점을 맞이하는 한 주일 것이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를 확장하는 그런 한 주 그리고 연애는 생활적인 면으로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될 것이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자세로 이번 주에 임하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고 처리할 것이 있으면 처리하는 어떤 그런 한 주로 보인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염수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염수자리 분들은 총은으로 보게 되면 뭔가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는 거죠 소녀가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어떤 뭔가 기회 공부 일과 관련된 한 주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열정을 소들 대상을 발견해서 그게 공부하고 일하고 새로 사랑하고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인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팀워크로 움직이면서 금전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에 있는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자 나오면 단위는 좀 커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막대기 9개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직업운이면 성과가 있는 어떤 직업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끝까지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룩하면 그것 또한 좋은 직업운으로 마감할 수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은 여성이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성이 뭔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그러니까 활달한 연애운은 아니고요 아마 두 가지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는 그런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우는 건강우는 이거는 물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과 달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음주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발을 담금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자궁이 만약에 안 좋다면 한번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열심히 하라 이거 저거 그거 요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내가 막연히 하는 뜬금없는 어떤 행동들 생각들 새로 해볼까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게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우는 새로운 곳에 내가 뭔가 노력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새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전문가를 상징하는 카드 그리고 직업은 끝까지 노력하자 그리고 연애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건강은 심리적인 면을 잘 다스리자 그리고 조금 음주 그리고 자궁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열심히 노력하자 그 다음에 너무나 자유로운 생각들은 이번에는 썩 죽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염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죠 타고 가도가 이상하게 자꾸만 뜬다 어? 더 많이 뽑았네 한 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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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을 더 많이 뽑았다 자 이거는 여기 둘게요 이상하게 물병자리 분들한테 한 장이 더 딸려 나와서 제가 우선 옆에 두어 보았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타워예요 그러면은 벨스러운 변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선 이 카드가 딱 뜨면 어떻게 되냐면 음 운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막 비 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비 내리는 날 운전이라든지 걷는 거 그리고 산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매사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툼 주의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금전적인 측면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은 선고 그리고 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소식들 두 번째 오는 소식들 그래서 대출 소식들 뭔가 집 문서가 나갔다는 거 두 번 관계된 것과 오는 어떤 소식들은 다 결과가 이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소식이 오는 그런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가 위에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뭔가 이끌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컵 두 개죠 엄청 둘이서 다정하게 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나 안 보나 좋겠죠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을 둘이서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운에서는 칼이 뜯으니 수술을 한다 아니면은 깨끗해진다 명확하게 선명해진다 등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잘 잘 재어서 신중하게 선택하라 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착착착 잘 해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너무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것 너무나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운정 슝슝슝 하는 거 이런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있죠 지금 이게 있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천천히 천천히 다니자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따라와서 제가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같이 판단을 이번 주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잘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훈으로 보면 어쨌든 돌발적인 사태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이번 주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주의하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재차 오는 소식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분이 잘 안내해 준다 사랑은 러버 카드가 떴다 건강은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자로 잰듯이 열심히 신중하게 대처하자 그런데 너무 빨리 서두르지는 말자 아시겠죠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고기자리 분들 자 볶이 들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물고기자리 분들 해석 들어갑니다 총훈으로 봤을 때는 남자의 권위와 관계에 있는 황제 카드가 떴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조금 큰 어떤 사람들 큰 조직 윗사람 나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문서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근데 성질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윗사람 조직 권력 이런 것과 문서와 관련이 있는 한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은 여성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거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금전운이다 그래서 여성이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결정적인 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고민이 많아요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등불을 들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으면서 좀 연구하거나 물도하거나 그런 어떤 한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별로예요 칼 맞았어요 물고기 자리 분들 너무 상처받지 않게 이거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보면 알죠 하트에 누가 심장에 칼 세 개 놓았어요 상처 안 받게 마음의 방패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은 술잔이죠 왕술잔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음주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가 온답니다 염려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체리어트죠 7번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분명히 좋아하면서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는 옵니다 그렇게 되고 부정적인 것은 그가 지금 떠나거나 내지는 다시 한번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 것 뒤돌아 보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총운으로 보면 남자의 권위 남자의 어떤 성질 그 다음에 남자가 보이는 어떤 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라에서 오는 것들 그것이 총운으로 카드가 뜯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어떤 보여주는 어떤 뭔가 결정적인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조금 고민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칼을 맞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건강은 잔이 있으니까 술잔 그리고 감정적임을 잘 다스리자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가 오는 것에서 움직임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떠난 거 다시 떠나는 거 그런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7월 7월 별자리 이별 운세 7월 13일에서 19일까지 셋째 주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타로 뉴스가 운세 뽑는 것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한결같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 타로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